프랑스입니다.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은 올해 프랑스에서 첫 공연을 가지셨는데요. 이후 프랑스의 한 매체는 방탄소년단은 음악을 사로잡고 춤을 추고 싶게 만든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프랑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비주라는 특별한 인사를 나누는데 이 비주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비주. 행동으로 비주? 저 정답 알 것 같아요. 프랑스니까 뭔가 뽀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비주? 비주 2번? 비주 2번? 비주 2번? 비주 2번? 어떻게 해? 비 비 비.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비스? 비스에요 비스? 아까 여기 슈가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이게 뽀뽀가 아니라 이렇게 볼만 되고 소리만 이렇게. 아 청답. 아 진짜? 비주가 안녕하세요 거기 때문에 비주하면 서로 뺨을 맞대면서 비주 이렇게 볼을 두세 번 정도. 소리를 내. 맞아요. 몰랐는데. 참고로 이거는 여자와 남자 아니면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거고요. 남자랑 남자는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남자랑 남자끼리는 안 하고? 아니요. 파티 때는 엄청 친하거나 그러면 한다고 해요. 파티 때는 엄청 친하거나 그러면. 또 얘기 해줄 거 있어요? 아 맞다. 에스키모이는 눈웃음을 치면서 이히히히히히 웃음소리를 내거나 뺨을 친다고 합니다. 뺨을 친다고요? 어떻게 해? 한번 보여줘요. 웃으면서 뺨을 때면? 별개예요. 웃음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뺨을 치거나. 나하튼 뺨을 치게 해. 정말 반가울 때. 네. 가장 반가울 때. 무서운데요? 더 반가울 때. 왔다 갔다. 많은 사람은 반가울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아마 추워서 별로 느낌이 없는 게 아닐까요? 추우면 더 아프지 않을까요? 주먹이 반가울 수가 있죠. 주먹이 반가울 수가 있죠. 자 다음 나라 문제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 문제가 많아요. 준비 많이 했어요. 브라질. 뭔가요? 먼저 뜯었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반대본도 아니잖아요. 바로 문제 가죠. 괜찮아요. 브라질에서 매우 좋다 라는 뜻은?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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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답이네요. 정답. 슈가 정답. 매우 좋다 의 뜻은 무엇일까요? 따봉입니다. 형 드림 아니었어요? 진짜? 진짜요? 아니 우리가 따봉 맞잖아.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요? 문제가 브라질어로 매우 좋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따봉. 정답이에요. 이게 원래 브라질어로구나. 따봉이 여기서 나왔구나. 예전에 어렸을 때 오렌지 CF 보면 따봉 오르르르 이런 게 있었어요.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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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이야? 진짜 따봉이야? 축하드려요. 맞혔네. 몇 점인가요 저는? 1점이에요. 1점. 1점. 우승자에게 작가님이 한우 세트 준비해놨다고. 아 그래요? 우승자에게는 뜨거운 박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우승자에게는 뺨을. 아쉽네요. 반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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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웁니다.